이태원발 감염 확산세에 코로나의 강한 전염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데 WHO가 코로나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미국 각 주가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유럽도 서서히 국경 봉쇄를 풀고 있는 상황이어서 WHO 경고가 더 무섭게 다가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해변, 사람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앤서니 파우치의 경제 재개 우려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웨이를 고집합니다 프랑스의 학교들도 개교 준비를 합니다 영국의 관광 명소들도 외부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럽도 경제활동 재개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에 국경을 점진적으로 풀자고 권고했습니다 일본도 긴급사태 선언 한 달 만에 47개 도도부현 중 39개 현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섬뜩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말라리아 같은 또 다른 풍토병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전 세계적으로 면역력이 충분히 생기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